계속해서 설록수님의 축하공연 만나보겠습니다. 누군가 다가와서 손 내밀기로 해내네 사랑은 혼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 완성이야 삶이란 완성을 향해 채워가는 것이고 사랑의 매세는 마음 먹고 하는 것이지 아 이 사랑 아 저 사랑 모두가 아리성에 올해의 각상 설록수 기업계선 2020년 제3회 다요TV 다요대상에서 히트가 수로 정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. 올해의 각상입니다. 사랑의 사랑 사랑의 사랑 사랑의 미흥되고 내 몸의 사랑은 내 몸의 사랑 되니 모두가 허리 속을 지어가는 것입니다. 허리 속은 지어가는 것입니다. 허리 속은 지어가는 것입니다. Ecuador 허리 속은 지어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 아하 미움도 세월에 묻어 가네 잃을 것이 있고 뭘 것이 있다가 좀 유련만은 그래도 사랑을 노래하리라 오늘도 사랑을 노래하리라